하나님의 말씀은 요수하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수하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요하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강단의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만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순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뜬을 위해서 또 만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 선포하는 사람은요. 신기하죠. 진짜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가 들면 몸은 쇠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뇌는 다르다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계속 발전한다는 게 또 뇌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플라스틱 컵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컵에 열을 가하면요.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모양을 어떻게 바꿉니까? 열을 가해서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인간의 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열을 가하는 그 행위가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언어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려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의 언어, 안 된다는 언어를 하면요. 안 되는 상태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질 줄 믿습니다. 계속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요. 고륙의 장막터, 2, 3, 7 장막터, 지역과 교회의 장막터가 넓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읽고 은혜를 깨닫는 그 부분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 다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언어는요. 다 불신앙적이에요. 다 부정적이고요. 창세기 3장에 가득 찬 세상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언어를 전달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가난 정복의 시작,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탕꾼을 보낸 이야기죠. 그런데 그 두 명의 정탕꾼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언어를 들어요.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은연 중에 나오는 언어 습관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영육의 장막토를 넓히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언어를 들으라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들었대요. 이게 라합,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온 고백 아니겠습니까? 두 명의 정탕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들이 한 게 거의 없어요. 가자마자 들켰습니다. 그리고 라합이란 여자를 만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라합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초강대국 당시 이집트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광양에 나와서는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기가 내리고 방해하는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라합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들었어요. 믿음의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소문이 일파만파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간담이 녹을 뿐이에요. 간담이 녹는 사람이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되돌아볼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지인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히브릭서 11장 31절 보니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탄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생긴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은 우리가 예원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은혜의 의식에 살아가는 우리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로 시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육신의 상태, 우리 뇌의 상태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바꾸는 작업이에요. 왜냐면요. 아침에 무엇을 시작하느냐 그게 우리 각인이 됩니다. 머리에 각인이 돼요. 아침에 들었던 게 가요냐 그러면 맨날 가요가 우리 맴도입니다. 아침에 들었던 게 찬양이냐 찬양의 내 안에 계속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어떤 것을 보았느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겁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요. 누가 나 혹시 갑자기 대표기도 시키지 않을까. 대표기도 시키면 막 마음이 졸이고 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시키면 다음에 그 모임이 안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번에 강당 무엇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얻죠? 기도의 연료는 말씀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막 넘친다. 내가 성경을 묵상해서 성경의 말씀이 넘친다. 그러면 기도는 활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문제와 사건이 없는데 자로나 우로나 막 치우쳐요. 왜 그럽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있는 사람은요.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힘숨으로 말미암아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라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요하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언어는요. 들어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정당군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가자마자 들켰어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얻은 전략과 정보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로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뺑뺑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고 한 성을 지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굳이 안 보내도 될 두 명의 정당군을 왜 굳이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라합을 통해서 뭘 들었죠? 그들이 간담이 이미 녹았다는 거예요. 그 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었다. 믿음의 고백을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거겠죠. 38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38년 전에. 38년 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12명의 정당군을 모세가 보내요. 가난한 땅을 정당하고 와라. 보고합니다.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린 못 들어갑니다. 그곳은 거대한 철기무기를 가진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즉시 자살행위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습니다. 어떻게 성벽이 하늘에 닿습니까? 지금 초고층 아파트도 하늘에 안 닿아요. 어떻게 사람 대 메뚜기만큼 그렇게 비율이 됩니까? 아무리 그들이 기골이 장대해도요. 메뚜기만큼 우리가 작지 않아요. 불신앙에 잡혀버리면 이렇게 오버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눌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났죠? 지금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요수아와 갈렙을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응답 이전에 뭘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의 언어를 바꾸세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바꿔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 우리의 모든 영육의 장막도를 넓히는 방법.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에 말씀은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게 다 알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모두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탄은 말로 현육해서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로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언어, 말, 이건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정적인 상황,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의 언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어, 하나님이면 된다는 언어, 그 언어를 날마다 선포하면요, 풍성한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파멸적인 언어를 끊어내야 돼요. 내가 그렇지 뭐, 아이고 우리 가족을 보고 나를 바라봐도 희망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뭐 그냥 구원이나 받고 천국이나 가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파멸적인 언어를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부정적인 희망이 없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내 안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정체성을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두 명의 정탐꾼과 열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실패했습니다. 38년 전 열두 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언어로 이스라엘에 실패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과 생명과 희망이 넘쳐났어요. 38년 후 두 명의 정탐꾼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감격, 감탄, 감동하는 인생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동물을 보십시오. 감탄하는 동물 있어요? 거의 없어요. 놀라기는 해요 동물은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보면서 막 너무 예쁘다 감탄하고 동물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다랍니다. 자기의 아기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감탄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엄청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감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격, 감탄, 감동하는 인생이에요. 또 이 안에서 직분을 주시고 신양생활을 하시고 또 스타트만 2025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감탄, 감동하는 인생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